3분 카레 난 자꾸 카레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3분 카레 해준다는 거구나 난 그 생각만 했는데 카레랑 당근이랑 감자 사더니 제가 막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해줄 건 뭐 있어? 뭐 썰어줘? 카레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그래서 왜 그럼 너는 내가 할게 어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정상 만들어? 어 형 응? 뮤직비디오 찍을래? 아니요 멋있게 찍어줄 수 있어 역시 신 감독 아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신동 진짜 저런 거 다 갖고 다녀 테리아 하나가 잠기잖아 응 괜찮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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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 날 때에 아침을 챙겨도 될까요 나 요리 좀 해 나 요리 좀 해 음 음 아 뮤직비디오 난리 나요 아 뮤직비디오 난리 나요 저녁을 챙겨도 되는 거예요 나 요리 좀 해 나 요리 잘해요 나 요리 잘해요 나 요리 잘해요 카레에다가 생육살 넣는 거는 어떤 맛일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쓰읍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어 형 이거야? 이 맛이? 얘 맛이? 좀 졸여야 될 거 같은데 좀 먹을까? 아 돌려가지고 올게 잠깐만 요리는 내가 봤을 때 동현 혼자 한 거 같은데 아니야 끝까지 보세요 나는 가야 돼 네 나 준비해야 되나? 형 그냥 좀 준비해 줘야겠구나 이제 이제 제가 나 몰래 했네 나 몰래 했네 나 몰래 했네 아니 형 감동을 주고 보세요 형 내가 이렇게 했다 왜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해 야 이건 요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원래 갓치 요리 해야 되는데 보세요 갓치 요리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아 보세요 이제 받침대만 받침대만 내고 있어 아니 옆방에 응 그래 이제 곱두기도 이제 요거 다 하잖아요 아이 저거는 요리가 아니지 형 어떻게 해 이거 만 원 그치? 에이 에이 그냥 한국인이잖아 에이 하잖아 하잖아 참차리기지 아유 저거 이제 김켓잖아요 만 원 네 이거 하잖아요 하잖아요 아 저한테 하잖아요 만 원 같이 하잖아요 올려 올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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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갖다 붙여놓기만 한 거야 아니 아니 홍콩 느와르 영화 같아 여보 야 너무 좋아 자 올림픽이나 보면서 와우 야 죽이는데? 잘 먹겠습니다 음 잘못 깼습니다 음 어, 어때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 배추김치 있으면 난리 나겠다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거기서 삼겹살까지 넣어서 해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많이 맛있게 먹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야, 너 식용유 뚜껑 넣냐? 아, 식용유가 아니라 올리브유 뚜껑을 넣어 야 아, 먹는데 갑자기 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물컵하는 게 나오는 거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식용유 마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어쩐지 얘는 완벽하진 않았어 잠시 익숙이 또한 일주일이 없었죠 철리 오월